미국의 소셜 및 토론 웹사이트 레딧이란 곳이 있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이슈들이 올라오는데 한글날을 맞아 한글을 칭찬하는 글이 올라와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레딧에 따르면 이날 가장 이목을 끈 주제는 라틴 문자 대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트리크룬 옛 터키 문자나 한글을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글쓴이는 한글의 장점을 말하며 한글은 쓰기 가장 편한 논리적인 문자라고 규정했죠. 이어 중앙아시아가 서구화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중앙아시아를 원치 않는 서구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며 한글 채택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또한 개발의 모범 국가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이는 한글과 같은 문자체계를 어떻게 프로그래밍하나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관련 글의 댓글에는 한글 글꼴 파일을 스크롤하면 가능한 모든 음절이 고려되어 있어 본질적으로 수천 개의 합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며 한글의 우수한 문자 구조를 이해시켰습니다. 레딧에 올라온 한글 관련 과거 질문 가운데 한국어를 배우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한 댓글러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자체가 진짜 이유 없이도 매우 즐거운 활동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말 재밌고 도전적이기도 했다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다른 댓글에는 저는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면서 그 문화는 제 흥미를 끌었고 저는 그래서 한국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비즈니스를 위해 한글을 배운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 댓글에는 많은 유럽 IT 회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본사를 짓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한글을 배운다라고 실속 있는 답을 했습니다. 한글의 매력을 강조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언어 자체가 흥미롭고 놀랍고 도전적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한글 공부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셨나요? 라는 질문에 한 댓글러는 한국어는 정말 제게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었다면서 저는 한글 언어의 소리를 좋아하고 아시아 언어이기 때문에 프랑스어나 스페인 언어가 아니기에 계속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한글과 한국어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간 배경에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 등 엔터 산업과 정부의 노력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07년 3개국 13개소에서 수강생 740명으로 출발한 세종학당은 올해 88개국 256개소 수강생 21만 명으로 약 300배 증가했습니다. 상시 수강 대기자 수만 지난 2월 기준 1만 5,69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글 배우려면 1만 5,700명 가량을 제끼고 배워야 한다는 뜻이지요. 한글의 위상이 정말 대단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한글날 기념사에서 한글은 과학적, 논리적인 언어라 인공지능 시대의 최적합에 언어라면서 한글을 더욱 세계화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한글을 입에 물고 태어난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세종대왕님, 주시경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